이번 영상은 제가 발탄 하드와 노마를 클리어하면서 찾은 기빅, 파해법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발탄 공략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온 군단장 발탄은 확실히 군단장의 타이틀에 걸맞는 난이도라고 생각하며 너무 재미있게 트라이했던 던전입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기본 패턴 설명 그리고 공략법 순서로 만들었으니 해당 영상을 보고 클리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피할 수 있는 패턴을 제외한 발탄의 일반 패턴은 총 12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패턴들은 초반부부터 후반에 나오는 유령에서까지 나오는 기본 패턴들이기에 꼭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콤보. 콤보 패턴은 단순합니다. 좌, 우, 찍고, 돌리고, 팡팡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콤보 패턴의 경우는 스킬을 사용하여 경직을 무시할 수 있는 구간이라 영상과 같이 스킬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회오리. 회오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회오리와 점프 십자 패턴을 사용한 후에 특정 유저를 따라가는 회오리가 있습니다. 제자리 회오리는 미리 빨간색 장판의 범위를 표시해 주기 때문에 난이도가 쉬운 편이나 점프 회오리는 꽤 긴 시간 동안 회전을 하고 이동까지 하기 때문에 밀려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데미지도 아픈 편에 속하는 패턴이라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십자 패턴. 십자 패턴은 도끼를 1초에서 2초간 크게 들었다가 내려 찍는데 찍는 곳을 기준으로 십자 모양으로 터집니다. 내려 찍기 전에 패턴을 피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패턴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후에 나오는 유령에서 가장 높은 낙사율을 가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패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딜 포지션은 옆구리에서 딜을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 앞뒤압. 십자 패턴과 마찬가지로 도끼를 크게 들지만 패턴을 피할 시간을 주지 않으며 바로 찍어버리기 때문에 눈에 익히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조금이나마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 패턴과 달리 패턴 시작 시에 도끼에 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찍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딜 포지션은 옆구리가 좋습니다. 네 번 찍기. 네 번 찍기는 앞뒤앞 패턴과 동일하게 피할 시간을 주지 않으며 도끼에 불이 들어온 상태로 랜덤한 한 명을 대상으로 연속 세 번을 찍고 마지막 탄은 세 번째 찍은 자리를 찍습니다. 따라서 어글자는 머리를 고정시키기 위해 보스 전박으로 쭉 나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묵. 발탄이 모든 유저에게 2초간 침묵을 걸면서 시작되는 패턴입니다. 침묵 후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로 몸에 민트색 연기가 피어나면 보스의 앞쪽으로 피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도끼가 푸른빛을 띄며 보스의 몸에 연기가 없다면 보스의 바깥쪽으로 피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피한 직후 모든 유저의 바닥에 장판이 생성되기 때문에 후속 타에도 유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모이기. 구슬을 먹으면 원혼 낙인이라는 디버프가 30초간 생기며 이는 원혼 구슬을 획득시 원혼 불 디버프가 충첩이 됩니다. 원혼 불은 구슬을 먹지 못하여 터지거나 이는 충첩이 될 때마다 모든 피해가 20%씩 증가됩니다. 원혼 구슬 주변에는 도너츠 모양의 장판형 공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장판 또한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와 동시에 보스는 랜덤한 대상으로 돌진 카운터를 하기 때문에 낙사 위험에 있는 사람의 방향으로 돌진을 한다면 카운터를 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3카운터 원혼입니다. 이 패턴은 민트색 이펙트가 팡 하고 터지면서 도끼를 크게 쳐 올리는 모션으로 시작됩니다. 파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카운터와 세 번째 카운터만 성공시키면 됩니다. 카운터를 성공하면 카운터를 친 인원을 포함하여 주변의 인원들까지 침묵을 걷는 조그마한 장판이 형성되기 때문에 각각 카운터를 칠 인원은 총 2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카운터를 치고 그 인원은 나머지 인원들과 밖으로 빠져서 한 지점에 뭉쳐주는 게 베스트이며 다른 한 명은 카운터를 칠 준비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카운터를 치게 되면 침묵 디버프가 사라지게 되고 기믹은 해결이 됩니다. 매번 카운터를 실패시 원혼 구슬을 생성하게 되며 구슬을 먹으면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도너츠 장판을 생성하기 때문에 최대한 카운터는 성공해주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카운터 카운터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돌진 카운터 그리고 64줄에 나오는 카운터 그리고 유령 패턴 때 나오는 카운터가 있는데 3돌진 카운터는 두 번의 발구르기 모션 후에 세 번째에 돌진하는 패턴이며 세 번째 돌진 때에 카운터를 칠 수 있습니다. 64줄 카운터는 멘트가 카운터 멘트가 나오면서 카운터 어택을 요구하게 되는데 보통은 정면에서 8명의 인원이 전부 모여서 카운터 스킬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조로 나뉘어서 순차적으로 시도하는 파티도 있습니다. 이 카운터를 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발탄의 숨소리로 타이밍을 재는 법 두 번째, 전방에 빨간 줄이 나오자마자 카운터를 치는 법 세 번째, 카운터 멘트가 뜬 후 3초 후 트라이를 해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카운터 타이밍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령 카운터는 발탄이 분신을 소환하는데 분신 정면에 위치하여 몸이 파란색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란색으로 반짝거리면 바로 카운터 스킬을 써주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반격 반격팬턴은 민트색 이펙트가 팡 하고 터진과 동시에 영상과 같은 특정 자세를 취합니다. 이때 도끼 손잡이 끝 주변이 안전범위이며 만약에 실패시 360도 전체 공격을 하며 날려버리기 때문에 집중하여 딜을 중지하는 게 좋습니다. 지형이 좁을 때에는 실패시 많은 인원의 낙사를 유도하는 패턴에게 신중한 플레이를 요합니다. 열 번째, 포탈 돌진 발탄이 포탈을 생성하며 사라지게 되는데 일정 시간 동안 맵 전체에 포탈이 생성되어 돌진을 합니다. 데미지가 꽤나 아픈 패턴인과 동시에 낙사를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격을 당하더라도 벽 쪽으로 피해서 무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열 한 번째, 돌진잡기 돌진잡기는 특정 대상에게 짧은 돌진 모션을 취하며 그 인원을 잡아서 돌진을 한 후 반대편 방향으로 노란색 범위의 브레스를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잡힌 인원은 지형이 좁을 때에 브레스에 맞아서 그대로 낙사를 하며 다른 인원들 또한 이어지는 브레스 패턴에 날아가기 때문에 모든 인원이 집중해서 피해야 되는 패턴입니다. 해당 패턴은 카운터가 불가능합니다. 열 두 번째, 잡기 보스의 피가 16줄에 유령 패턴 진입 후 보스의 체력이 40줄 절반일 때 그리고 27줄 절반일 때 13줄 절반일 때 랜덤한 대상 방향으로 잡기를 사용하며 이어서 브레스까지 나오는 패턴입니다. 선 모션은 보스 전방으로 빨간색 장판이 생기며 그 범위에 있는 유저를 모두나 가챕니다. 이 패턴에 모션은 매우 짧은 편에 속하며 미리 예상을 하지 못하면 피하기 조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보스의 체력을 항상 확인하여 포지션을 잡으시면 피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공략입니다. 본 공략은 딜이 좋은 파티를 기준으로 만드는 게 아닌 일반적인 파티 기준으로 만드는 영상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기믹은 부위 파괴입니다. 보스는 시작과 동시에 방어력 증가가 이중첩이 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부위 파괴를 통하여 이를 없애주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삼돌진을 벽으로 유도하여 그로기를 유발합니다. 그 후에 부식폭탄, 파괴폭탄, 그리고 파괴 스킬들을 사용하여 파괴를 시킵니다. 기믹의 순서는 삼돌진, 파괴, 점프, 회오리, 삼돌진으로 이어지는데 처음 삼돌진 후 파괴가 빨리 되거나 파괴가 아예 안되면 점프 후에 회오리를 사용하고 첫 타임에 파괴가 조금 늦어서 점프 패턴 사용 직전에 파괴가 되어버리면 바로 삼돌진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후에 나오는 돌진도 벽으로 유도하여 부위 파괴를 통해 방어력 증가 버프를 없애주면 됩니다. 돌진을 벽으로 유도하는 이유는 미니맵을 보면 파란색 원들이 있는데 이 원의 명칭은 로나운의 기운이며 발탄의 중요고한 공격을 1회 막아줍니다. 이는 차후에 나오는 전멸기를 넘기는 주요 수단입니다. 보스의 피가 130줄에서 132줄 정도가 되면 첫 번째 전멸기가 나오는데 도키가 파란빛으로 빛나며 발탄이 무적 상태가 됩니다. 이때 앞서 말한 로나운의 기운 버프를 가지고 있으면 기믹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첫 번째 내려치는 장판은 피해 주화가 되고 두 번째 공격을 로나운의 기운으로 막아야 됩니다. 만약 공대원들 중에 로나운의 기운을 획득하지 못한 인원이 있다면 에스더 스킬, 바운 트루를 사용해서 전멸 패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위로 올라가는 모션을 취하면서 영상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카운터가 가능해집니다. 이 영상 전후로 찐무력이 터지게 되는데 이때 딜타임을 한번 가져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 딜을 몰아주다 보면 발탄이 점프를 하고 또 다른 영상 하나가 나오면서 그 후에 석상 패턴이 시작됩니다. 석상 패턴에는 랜덤으로 한 명을 지정하여 따라가는 빨간색 장판을 생성하고 빨간색 장판이 일정 시간 후에 그 대상을 기준으로 멈추면 맵 전 범위로 전체기를 한번 시전합니다. 이때 어글자는 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간정지 물약을 사용해서 피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빨간색 장판을 석상 사이에 위치시키고 장판이 멈추면 이동기를 사용해 노란색 범위에 있는 석상 뒤로 피해주면 됩니다. 그 후 랜덤으로 한 명을 지정하여 따라가는 빨간색 장판을 한번 더 생성하는데 이때는 그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보스 근처에서 딜을 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 패턴 이후에는 높은 확률로 제자리 회오리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콜을 해주면 매우 좋습니다. 보스의 체력이 90줄 이하에서 해당 멘트가 나오면 발탄이 공중으로 올라간 뒤에 좌우 방향 중 랜덤으로 한 곳이 지형 파괴가 됩니다. 이때 밀려나게 되면 낙살을 하게 되니 중간 지점에 모여서 파괴 지점을 확인 후 반대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앞서 나온 석상 패턴이 한번 더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석상의 간격이 좁습니다. 노란색 범위에 전체 공격을 한번 시전하기 때문에 석상 뒤 포지션을 잡고 그 뒤 랜덤한 한 명에게 빨간색 장판을 생성하는데 그 장판에 픽업된 돌은 파괴가 되며 나머지 돌은 순차적으로 터지게 됩니다. 따라서 돌이 파괴되는 순서를 미리 인지하고 이동 후 딜을 할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글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밖에서 대기를 하다가 들어오시는 것도 안전합니다. 보스의 체력이 64줄이 되면 보스가 가운데로 가면서 해당 멘트가 나오고 카운터 어택을 요구하게 됩니다. 보통은 정면에서 8명의 인원이 전부 모여서 카운터 스킬을 사용합니다. 반면 조로 나뉘어서 순차적으로 시도하는 파티도 있습니다. 64줄 전으로 원원 패턴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앞에서 패턴 설명에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보스의 체력이 30줄에서 32줄 사이에 또 다른 지형 파괴가 일어납니다. 지형 파괴 후에 반대 방향으로 회오리 패턴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리 인지하고 반대편으로 이동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간격이 좁은 석상 패턴이 나오며 앞과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6줄이 되면 보스가 포탈을 통해 없어지면서 중앙으로 이동 후 4방향 찍기를 사용합니다. 그 후에 보스가 바닥치기를 시정하며 바닥에 장판이 생성이 되는데 이는 에어본을 유도하고 여러 번 피격을 당해 낙살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기믹은 에스더 스킬과 배틀 아이템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에스더 스킬은 바운 툴을 사용하여 피해량을 감소시키고 배틀 아이템은 시간 정지 물약을 사용하여 에어본 및 넉백을 막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바운 툴을 사용하는 타이밍은 첫번째 찍기에서 네번째 찍기 사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간 정지 물약을 사용하는 타이밍 및 위치는 오른손 왼손 내려치기를 1타로 가정하면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즉 세번째 이후에 발탄 전방 쪽으로 스페이스바를 사용 후 시간 정지 물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타이밍 및 위치에서 사용하면 확실히 낙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낙살 당하는 이유는 바닥에 생성되는 장판 피격과 바닥치기가 끝나고 나오는 빨간색 장판 범위기에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근처에 위치해서 배틀 아이템을 사용해주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이후 석상 패턴이 나오는데 한 방향을 제외한 세 방향에서 석상이 생성되고 석상 뒤로 이동 후 노란색 장판이 터지면 그때 석상이 없는 나머지 한자리로 이동하면 기믹은 끝납니다. 이제부터 유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유령 구간입니다. 이때 보스의 버프창을 보면 6번의 댐간 버프가 들어와 있는데 이는 카운터 스킬을 사용하여 해제해야 됩니다. 보스가 몸에서 분신을 소환하고 그 분신을 카운터를 쳐야 하는데 카운터를 친 유저에게는 정화의 기운이라는 버프가 생성이 되며 이 버프를 가지고 보스 근처에 가게 되면 정화라는 문구와 함께 보스의 방어력이 하나씩 해제가 됩니다. 유령 구간에서 치는 카운터는 앞서 나오는 카운터들에 비해 난이도가 쉬운 편이기 때문에 분신 앞에서 서서 본체가 어떤 패턴을 사용 중인지 체크를 하면서 카운터를 준비하셔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카운터를 치게 되면 에스더 스킬 게이지가 많이 찹니다. 분신이 나오는 자리는 패턴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앞뒤 앞 패턴 때는 정면 기준 우측 두 번째, 앞을 두 번 찍을 때는 우측 뒤 세 번째, 앞을 세 번 찍을 때는 좌측 뒤 마지막으로 십작 패턴 때는 보스 정면 기준으로 우측 뒤입니다. 카운터를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보스의 패턴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분신 패턴 중간에 보스의 체력이 40줄 절반, 27줄의 절반, 13줄의 절반일 때 랜덤한 대상의 방향으로 잡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리 예상을 하여 포지션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카운터 후에는 대부분의 에스더 스킬, 실리안을 사용하여 극딜을 넣어주고 부족한 딜은 유저의 딜로 메꿉니다. 또는 광폭화까지 진행하면서 카운터를 지속적으로 쳐서 에스더 스킬을 한 번 더 채운 후에 에스더 스킬, 실리안을 사용하여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공격 때마다 공략법은 다 다르고 차후의 패치에 따라 해당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발탄은 너무 재미있게 했던 레이드였으며 차후에 나올 비아키스 및 다른 군단장들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후에 나오는 군단장 공략 또한 빠른 실내에 만들 예정이며 최대한 정확한 정보와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땡큐, 땡믹머치. 안좋아 안좋아 다음은 안좋아 좀만 참으세요 ーい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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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씩 휴 calf 휴 유 휴 으으으으으으으